노래한 상가. 바로 이곳에 알뜰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은 알짜 미용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그 가격이 그야말로 상상 초월. 입이 떡 벌어지는 초저가라고 하는데요. 근데 지금 여기가 미용실이 정말 싸다 그러는데 얼마나 싼 거예요? 커트는 그냥 무조건 천 원이고요. 커트가 무조건 천 원. 아니 남자도 5천 원을 받는다. 다른 데도. 살짝만.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잠시 스타일을 구상하더니 쓱싹득싹 현란한 가위질을 선보이기 시작하는 디자이너. 가위질 몇 번 했을 뿐인데 눈 깜짝할 사이 평범한 머리가 트렌디한 꽃미남 스타일로 제대로 변신했습니다. 천 원 주시면 돼요. 진짜 천 원? 감사합니다. 여기서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. 여자 커트도 긴 머리든 짧은 머리든 무조건 천 원이라는 말씀. 가격이 싸다고 스타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법. 어때요? 커트 하나로 확 달라졌죠? 확실히 달라졌네요. 수고하십니다. 천 원이요? 커플 2천 원. 커트뿐 아니라 개성 만점. 다양한 웨이브 파마도 기장에 따라 만 원에서 만 후천 원이면 할 수 있다는데요. 보통 저희 공 하나 더 붙지 않나요? 여성이 넘치는 우아한 롱웨이브 파마도 부담없이 멋지게 완성. 파마를 약을 안 씻는 것도 아니고.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떻게 해드릴까요? 매직 좀 해주세요. 매직이요? 아 매직. 스트레이트는 어디죠? 곱슬이 심한 분들의 로망이죠.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연출해주는 그 비싸나는 매직 스트레이트도 이곳에서는 단돈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이면 오케이. 아니 약간 매직 좀 하죠. 진짜 매직 좀 만 원 같아요. 어때요? 청초한 이미지 제대로 변신했네요. 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피우는 건 대박 아니에요? 그렇다면 어떻게 초저가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? 진짜 대결이 궁금해요. 여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고요. 여기에서 손을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들을 키워서 바로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손을 좀 푸셔서. 아 알고 보니 미용전문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승 미용실로 전문적인 헤어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예비 디자이너로 손색없는 실력파들이 실전의 기회를 갖는 데뷔 무대였던 겁니다. 그 덕분에 손님들은 초저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. 어서오세요. 오늘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. 손님들이 많다 보니 자칫하면 돌아가기 일쑤. 전화로 미리 예약을 좀 해서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오셔서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. 오셔서 감사합니다. 어ilos 용서 지루하는 Somebody She She Had